자 옆집 빨바리가 저를 마주 놓았습니다 잘 있었어 자 옆집 똥개 줄라고 간식 좀 사왔습니다 자 짱이 도무가 닥스 형 선생님입니다 자 일주일 만 하십니다 이야 닥장이 엉망입니다 흰 닥은 등이 이제 다 까졌습니다 이야 짝짓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야 닥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좋아합니다 자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나무 또 많이 지금 자라서 이렇게 우거졌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낫으로 대나무도 좀 비주고 자 이렇게 여기 우거진 대나무 좀 잘라서 좀 햇빛도 좀 들어오게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자 요 길이 있는데 이제 원래 왼쪽으로 안 왔는데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뱀 딸기도 있고 하니까 풀 좀 많이 뜯어놓으면 좋겠네요 풀 좀 많이 뜯어놓으면 좋겠네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런 새싹풀 노는거 좋아하네요 자풀인데도 요렇게 처음에 자라는 요런 자풀을 좋아합니다 자 일단 닭을 좀 놀게 해 두고 저는 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겁이 많아 가지고 멀리 안갑니다 자 매실 그때 전지한거 깨끗하게 다 따묻습니다 닭 사료통으로 디벼 가지고 지금 엉망이 났네 알 좀 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확실히 뭐 날파리하고 이런거 좀 꼬입니다 아 닭뚱도 아이고 알 좀 나눠십니다 날파리하고 저는 매일에 ingen play 오래갈뫄 coz斜 넘 дополн 앗 우ビ 야 이거 딱 줄건데 뭐 봐라 자 특식 왔습니다 이야 환장합니다 환장해 회하고 고기는 킬러 회킬러 꿀꺽꿀꺽 삼켓 무친 소비 무친 무친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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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언제 왔어 자 닭들이 이제 제가 알아서 옵니다 아 으 살짝 주역을 받기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 텃밭에 상추하고 뭐 토마토 토마토하고 뭐 저기 가지 하고 이런가 겨순제거 좀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꼬들빼기는 진짜 사람 보면 엄청 좋은건데 닭들 보신하라고 넣어줬습니다 자 저렇게 딱 새로도 저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딱 정리해 주고 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